우리 가정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세속의 강풍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무엇보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을 확증하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 간에 서로 소통과 존중과 행복한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에게 축복과 구원의 통로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들의 마음에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들의 가정 안에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능히 이 일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